소민아. 오빠. 소민아. 나 지금 종국이 형이랑 낮술 먹고 있었어. 왜요? 나만 속삭한 일이 좀 있어서. 무슨 일 있으세요? 소민아. 뭐 하냐? 집에에요. 왜 집에 있어? 엄마 아빠 오신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소리가 많이 다운됐다. 저 방금 일어났거든요.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저요? 어. 시간도 괜찮아요. 아니 좀 그랬어요. 싱숭생숭했어요. 왜왜? 그냥 뭐 일도 그렇고. 어. 아니면 뭐 그냥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.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. 잘 됐네. 연애하면 돼. 야 세찬이 만나. 야. 야 소민아. 재진만 아니고. 아니 세찬이가 농담이 아닌 것 같아. 너한테 약간 조금 조금. 있어. 있는 것 같아. 있는 것 같아. 있는 것 같아서 그래. 아 진짜라니까. 아니야 있다니까. 그러니까. 만약에 있으면 만날 거야? 만약에 너 있으면. 만약에 있으면 만날 거야? 만약에 너 있으면. 아이고. 어 진짜. 이야아 재미있는데요. 이거. 그러니까. 만약에 있으면 만날 거야? 만약에 너 있으면. 생각은 해볼게요. 생각은. 생각은? 네. 생각은 해볼게요. 생각은. 아, 생각은? 야. 증거? 야, 걔 지금 너 짝사랑해, 인마. 지금 너 짝사랑해, 인마. 아니, 아니, 소민아 짝사랑까지는 좀 오버할 수 있지만 약간 마음이 있다니까? 너 세찬이 마음 갖고 너무 장난치지 마. 네가 너무 직원들더라. 걔 야, 하루가 너로 시작해서 너로 마무리되냐 그랬는데. 너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의미인데. 너 너무 잔인할 때 많아, 전소민이. 아, 너무 웃겨. 아, 병원 오빠, 오빠 지금 너무 단단히 오빠, 오빠만의 어떤 스토리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건가요? 아니, 소민아 원래, 원래 동훈이 원래 조금 약간 좀 오버가 있고. 근데 세찬이가 진짜 있다니까, 마음이. 난 알잖아. 내가, 내가 하면 농담 아닌 거 알잖아. 아, 또 이러면 내가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 세찬이 생각이.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 세찬이 생각이. 나는 원룸을 나간 이유가 뭣 때문에 나간 거군요. 너네 때문에 나간 거. 영화는 한 번 봐. 같이 볼까? 다 같이 만나서 다 같이 볼까? 다 같이 만나서 봐요, 오빠. 다 같이 만나서. 그럼 너네는 커플 속 안고? 아, 너무 저렇게 하고. 소민아, 근데. 진짜. 이래저래. 이놈도, 저놈도 다 아닌 거 같잖아? 그럼 한 번 생각해 봐. 얘밖에 없어, 내가 봤을 때는. 서로, 서로 보험 들지 말고. 그래. 지금 마, 그냥 지금 봐. 뭐 하려고 그 사랑하는 거 또 그러냐. 걔 너 사랑해, 인마. 걔 너 사랑해, 인마. 알겠다. 알았어, 소민아. 제가 어. 예쁜 공주 소민이, 오늘도 공주님처럼 예쁘게 잘 지내요. clinically 잘 해. 그래, 우리 공주 제수 씨. 제가 잘 모실게요. 제수 씨 되면. 네, 공주님 잘 지내세요. 그래, 소민아 안녕. 봤지? 너의 마음을 궁금해하잖아.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그래, 안 그래? 너 지금 소민이 사랑해. 소민이 사랑해. 싫어하는 표정은 아냐. 싫어하지는 않아요. 약간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, 보기에는. 괜찮지, 그런 사람은. 좋아 죽네 좋아. 좋아 죽네. 좋아 죽네. 좋아 죽네. 야, 이거. 진짜네, 진짜네. 진짜네, 이거. 둘이 만나면 진짜 결혼할 것 같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연애. 연애 느낌은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살짝 있지, 살짝. 아니야. 이거는 찐이니까 이거. 그러면 나는 축의금을 누구한테. 야, 나 먼저 하지 말고 종국이 형부터 해줘요. 그래도 아니라고는 안 하고. 나 먼저 란다. 가겠습니다. 하하하하. 아, 네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데 먼저. 어, 가겠습니다. 어, 가겠습니다. 아, 됐어, 됐어.